텅 비었는데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건 어떤 에고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주의 본바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알고 나면요. 누구나 신이 뭔지 알아요. 신은 현상계 돌아가는 이 현상계의 어떤 이원적인 세계에도 물들지 않고 텅 비어서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 힘으로 현상계가 돌아가요. 내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사실 텅 비어있다니까요. 텅 비었는데 그 텅 빔의 작용으로 생각, 울고 웃고 따지고 오감을 맛보면서 하루를 바쁘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뿌리에 들어가면 텅 비어있다니까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나라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참나라고 하지. 그 에고의 나는 아니기 때문에 참나라고 부른다 한들 내 에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텅 비어있는 우주적인 에너지의 뿌리를 받고 우리가 부지런히 계산하고 따지고 돌아가고 있다. 우주적인 에너지예요. 우리 각자가 콘센트 코드 꽂아가지고 각자대로 전기기구를 신나게 돌리고 있는데 그 근원에는요. 우주 공용 에너지라고 사실은 이 참나자리는. 그 자리가 우리 본판이고 각자 작동하는 걸 보면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우주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한 근원의 뿌리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텅 빈 알았차림이. 전지전능이니 뭔 말을 해도요. 왜냐하면 텅 비어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주가 굴러가니까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텅 비어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감정감이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그 근원에 텅 빈이 있는지 보세요. 이걸 한번 느끼고 한번 처음 체험하면 막 난리 납니다만 늘 체험하면 이제 지겨워요. 그게 그거죠. 그래도 달라요. 그거 느끼면 내 삶이 달라지. 이제 차이를 아는 거지 환희하고 이러는 건 처음에 그러는 거고요. 알고 나면. 이제 쓰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안 쓰면 더 힘들어지니까 써야죠. 그래서 1급이 어떤 경지이냐면요. 확철대우가 이거 있다는 거 너무 선명히 알아요. 개념적으로 다 알아요. 애고가 알아야 돼요. 개념적으로. 이 자리는 원래 알죠. 그런데 애고가 모르면 소용없어요. 이 자리는 지금도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면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이 이 지를 배워서 애고가 개념으로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아공, 법공. 이 두 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애고는 개념적으로는 지혜로는 반야바라밀론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애고는 선정바라밀론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되죠. 이 공과 늘 접속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원래 접속이 있어요. 여러분의 뿌리인데 어떻게 몰라요. 원래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정의 힘으로 확실히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면 강도도 높이고 강도를 낮춰도 절대 모를 수는 없어요. 강도를 높이면 다른 게 안 보이고 공만 보이고 강도를 낮추면 생각감, 정우감, 현상계가 다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여전히 공은 있어요. 공의 근거에서 내가 돌아가는 거니까. 한 생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생각 하나가.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뭔데요. 공이 듣고 있어요. 이 정도는 그냥 이제 아셔야 돼요. 이 얘기가 진짜 그럴까가 아니고 당연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하게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당연히 있으면 여러분 확철되고 해요. 신통한 건 없어요. 이게 신통한 거예요. 다른 신통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일상화 되면요. 여러분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같은 안 사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체험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의심이 없고 아니 내 안에서 늘 발견하고 만나고 있는 자리를 남이 없다고 한들 그게 없어지고 있다고 한들 뭐 새로 생겨납니까? 그냥 그런 거지. 이 정도 쓰고 사시길 바라요.